셀트리온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제약바이오가 별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이런 족쇄에 묶여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기관들이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죠 기관이 1400억 정도 코스닥만 매도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제약바이오 쪽에 매도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제약바이오 쪽 누르기를 아주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런 족쇄가 딱 걸려있다 보니까 양도세 기준은 12월 28일이죠 12월 28일 날 한 주식당 10억 이상 들고 있다 그러면 양도세 기준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물량이 아주 돈 많은 세력들은 회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만한 시기죠 23, 24, 28, 3일입니다 3일 세계 유일입니다 세계에서 정말로 이런 이상한 법을 적용해가지고 지금 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정말 이거는 완전히 빨리 받게 됩니다 이게 아파트 정도로 바라보고 이런 법안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만 되면 이상한 이런 지금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조성자, 지금 공매도들 시장조성자가 공매치다 딱 걸려버렸죠 딱 걸려버렸는데 걸린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안 걸리기 위해서 열심히 조심조심하면서 했겠죠 그러다가 누가 좀 공매도 이거 하다가 깜빡 졸았겠죠 이렇게 막 하다가 졸려 어제 잠을 못 잔고 졸다가 아차차 이러면서 해가지고 딱 걸렸을 겁니다 그렇게 걸려가지고 이것도 시장조성자 걸리지 말고 공매쳐가지고 지금 계속 조작을 하라고 했더니 딱 걸려버리네 걸려버리니까 지금 금감원 이런 쪽에서도 딱 걸려버리니까 어쩔 수 없죠 네가 잘못하니까 내가 뒤를 못 봐주겠다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절반으로 한 해 만에 이러면서 시행을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 절반이 아니고 이건 바로 지금 당장 바로 딱 잘라버려야죠 이게 지금 금감원이나 금융위 쪽에서 이 공매도들을 봐주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렇게 딱 적나라하게 밝혀졌는데 시장을 왜곡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밝혀졌는데 이걸 왔다가 지금 이제 절반으로 하겠다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액션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잘라야 되죠 즉시 전부 다 중지 어려운 일 아닙니다 공매도 금지도 오늘부터 금지하니까 금지되어버렸죠 시장조성자도 공매도 이것들 봐라 이러면서 공매도 금지 그래야지 이게 공정한 거죠 지금 보면은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공매도 절반으로 줄인다 했는데 이게 불법 공매도 원상이라고 계속 의심했는데 결국 이거 걸리지 말고 차라 안 그러면은 나도 뒤를 못 봐준다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상상을 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그러다가 딱 걸려 버렸죠 걸려 버리니까 이 뭐 개편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개편하는 부분도 지금 뭐 사후 족발을 강화하네 만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당초 약속한 실시간 모니터링 통한 사전차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 뭐 힘들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서는 못하겠다 하고 있는데 누가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업체에다가 이렇게 요런 거 만들 사람 하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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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겠죠 입찰 딱 넣어 가지고 딱 잘 할 만한 그런 쪽에다가 오다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지금은 금융위원장 본인 보고 이거 만들어라고 하는 거 아니죠 내가 시간도 없고 힘들어서 이거 못 만들겠어 이러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 이건 이해를 아무도 못하는 거죠 이건 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공매도에 대한 뭐 차관 시선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이거 지금 뭐 사후적발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전산화로 모니터링 해서 전산으로 잡아내는 거 하고 사람들이 예 걸리지 마라 그랬잖아 다음에 걸리면 안 받는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말 수 없는 겁니다 그러고 지금 이제 법을 바꾸어서 이제 적발이 되면은 이 징역형까지 들어가는 그런 쪽을 이제 바꾼다고 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 아주 정말로 바람직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실시간으로 잡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전부 다 수기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과연 이 정말로 징역형이 나올 수 있을지 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런 이 공매도 수술대에 올라선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장조성사 시장조성자라는 것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죠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1980년대나 뭐 사고 파는 게 거의 없을 때 그럴 때나 필요한 상황이지 우리나라 지금 파생상품하고 주식시장 얼마나 활발한지 보면은 지금 세계도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는 뭐 세계에서 거의 탑급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을 보면은 특히 파생시장은 엄청나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 여기에서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러고 있고 주식에 대해서는 안하고 여기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지하기로 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게 이제 금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한 물량이 42% 정도 감소를 할 거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시장조성자들은 업티눌도 해도 돼 업티눌 필요 없이 마음껏 쳐 공매도 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딱 걸리고 나니까 업티눌도 업티눌 면제도 폐지하기로 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지금 이거는 시장조성자 자체 업티눌 폐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정말로 이 부분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루 거래량 5000주 이하 500주 이하 또는 조금 더 확대한다면 하루 거래량이 만주가 안 되는 종목들 그런 쪽은 뭐 시장조성자들이 조성 좀 해줘라 뭐 이렇게 하면 이해라도 할 수 있죠 지금 뭐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하루 거래대금이 그냥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시장조성자 그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왜 이렇게 자꾸 시장조성자를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이게 이해불가입니다 이해불가 뭔가 조작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죠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꾸 뒤를 봐주는 이런 상황이죠 이게 지금 시대가 이렇게까지 바뀌었으면 이거 뭐 옛날에 초창기에 나왔던 이 시장조성 이거는 지금 없어져야 되는 거죠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아주 시장을 완전히 이상히 조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그냥 방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줄인다고 하는데 뭐 이런데 뭐 코스피베 이런 쪽에서 금지한다 이렇게 생생만 내는 거죠 주식 공매도 부분도 지금 무조건 바로 지금 지금 정지를 금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삼성도 그렇고 셀티리온 같은 경우에도 셀티리온 주식 자체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 대고 거기에서 샀다 팔았다 얘들이 지금 업팅룰 다 면제가 돼 있습니다 지금도 면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막 갖다 때리면 되는 겁니다 갖다 때리면 올라온다 싶으면 공매도들이 야 좀 때려줘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큰일 났나 큰일 났나 때려줘 하면은 막 갖다 때리면 되는 거죠 알겠어 하고 갖다 때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생생만 내면서 미니 코스 비백 금지한다 이러고 있죠 이건 전면 금지를 반드시 해야 되죠 공매도 의심거래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불법 공매도 공매도 자체를 그냥 없애야 되는 거죠 없애야 되는 부분이고 공매도 재개 소식이 나오는데 그거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되죠 지금 시장을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세계 증시하고 발맞춰서 조금 올라가려는 이런 모습이 이제 좀 전개가 되려고 하는데 이거 풀어 가지고 야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 이거 올라가면 위에다 대고 박스권 가다 가지고 오르면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해야 되는데 개인들까지 다 먹게 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다시 해야 돼 이렇게 밖에 지금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걸 언제 하느냐라고 봤더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성자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걸렸는데 걸렸으면 바로 이렇게 응징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좀 줄이겠다 시장조성자 대상에서 빼겠다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데 이걸 언제 하는지 봤더니 지금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 발전시키려 했고 시장조성 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밝히고 어쩌저쩌 했는데 공개 확대하고 이 같은 대책은 내년 상반기에 시행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걸렸어도 이제는 안 걸리게끔 조심해서 저 알겠지 지금 이런 거 나왔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완전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히 시장조성자들은 띨띠하게 그것도 걸리고 앉아 있어 이러면서 지금 업팅률을 무시하고 열심히 공매를 쳐대고 있겠죠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이 공매도가 이렇게 불법 공매도가 활성화되는 게 그야말로 손반망이 처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이상 징역과 그리고 부당이득의 3,5배 이 정도로 강화하는 법안을 진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이거는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도 없어져야 됩니다 공매도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죠 이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한다 그러는데 그 시행은 지금 뭐 내년 상반기부터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히 이런 업팅을 무시한 시장조성자라는 그런 면제부를 등에 업고 열심히 주가가 올라가면 안 돼 하고 막아내고 있는 공매도의 흐름이 딱 보면 좀 보이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공매도 같죠 이런 거 갑자기 탁탁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이 공매도들이 이렇게 눌러대는 상황일 거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 이 코스닥 쪽에 좀 분위기 안 좋죠 이런 양도소득세 기준일이라는 족세와 이 공매도 불법 공매도 그리고 시장조성자라는 이런 면제부를 등에 업고 불법 공매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많이 왜곡이 되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강하죠 근데 강한 정도가 훨씬 더 강해야 됩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이런 환경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눌려질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데 계속 이제 이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공매도가 많은 종목은 무겁게 움직여 버리는 거죠 그렇게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거 1800주 탁 나왔죠 이런거 이런거 공매일 겁니다 업팅을 무시한 공매겠죠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이고 이 부분 이제 족세가 풀리는 것은 28일날 풀릴 겁니다 아마 그렇게 본다면 이 CTP59에 대한 승인 신청도 이렇게 한 28일날 또는 29일날 이것도 이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이때 진행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요 좀 조금만 길게 본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힘을 내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돈이 많은 큰 자산가들도 10억 양도세 이런 부분 이제 회피되는 그런 날이 29일이니까 그렇게 되면 무지막지하게 들어와 버리면 자금은 충분합니다 총알은 61주나 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28일 28일 이후가 되면은 상당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그래도 올라서고 있죠 그래도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시나리오 자체가 지금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르면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